안나야? 안나야 어디있어? 왜 왔어? 나 고면해야 돼 저기 잘 지냈어? 나 오빠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이 얘기 하려고 나온거야 갈게 저기 안나야 잠깐 진짜 나 없이 살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왜 못살아? 그러니까 제발 가 제발 좀 가라고 그래 나 갈게 잠깐만요 거봐 결국 이렇게 부를거면서 내가 그런거 아니거든? 억지 부리지 말고 제발 가 안나야 도대체 왜이래 우리 행복했잖아 행복? 오빠네 집에서 우리 반대한 후로 우리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 안그래도 오늘 오빠네 어머니 찾아오셨어 엄마가? 어떻게? 끝까지 그러실 수가 있어 안나야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라 그랬니? 어머니가 나 못 알아보시더라 어떻게 인연을 만났는데 날 몰라 안나야 안나야 이거 놔 나 가야돼 안나야 잠깐 잠깐만 놔봐 이거 놔 이거 놔 놔 안나야 난 진짜 너 없이 못살아 진짜 너 없이 못살아 아 남자 생겼어 뭐? 대체 그게 누군데? 접니다 어디야 누굽니까 이거요 이제 그만 우리 안나 좀 놔주시죠 안나야 도대체 저 사람 어디가 좋다는 거야 사랑하면 닮는다잖아 인석 오빠랑 나랑은 닮아도 너무 닮았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꺼져주시죠 뭐 이 자식아 아 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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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서 한판부터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그만해 그만해 오빠